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살펴볼 공개 채용 소식, 어떤 기업의 소식일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쏙쏙 키워드 통해서 힌트 얻어보시죠. 유제품 생산 협동 조합이라고 나왔어요. 네, 유제품. 힌트가 다 나왔네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일단. 유제품 좋아하세요? 그렇죠. 우유, 치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낭농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 기업이 몇 개 생각이 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나라 대표 유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입니다. 네, 서울우유협동조합입니다. 공채엑스파일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은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궁금한 점 나눠주세요.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는 샷 8181. 전화는 보고 계시죠?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서울우유협동조합.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 부탁드려요. 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37년 경성우유통업조합에서 시작해서 1962년 현재와 같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창립 이래 73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국내 유가공 산업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장에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유업계 처음으로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시스템 HACCP를 적용하였으며 2009년에는 소비자들이 우유 제품 구매 시 신선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기한과 제조이자를 함께 표시하여 2009년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을 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회사도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네요. 그러네요. 최시 3년간 1위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거는 대단해요. 한 1년, 2년 정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최시 3년간 1위를 유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가 우유를 참 좋아합니다만 채용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현재 기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현재 기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기능직 직원만을 모집하고 있나 봐요. 모집 부문 한번 알아볼까요? 네, 크게 생산 부문으로 생산기술과 설비보전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생산기술은 근무예정지가 경남 거창이며 설비보전은 경기 양주와 용인시입니다. 자, 근무지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과 양주, 용인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근무지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또 고려해야 되니까요. 자, 응시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생산기술은 기계, 전기, 전자 관련 학과 전공자를, 설비보전은 기계, 기관, 냉동 관련 학과 전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령 및 당 조합 규정에 의거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 소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자격할 수도 있겠지만, 자격증이 꼭 없더라도 다른 부분을 또 장점을 부각시키면 되겠죠? 네. 전형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어떤 과정 거쳐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 신체검사,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류 전형은 서울우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입사 지원 시 사진 등록을 나중에 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지워진므로 사진을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등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신 후 기입하셔야 합니다. 사진 등록을 나중에 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지워진대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가 보통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또 중간에 들어가네요. 네. 자, 채용이 되면요. 바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어우, 궁금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채용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종 합격자는 인턴 직원으로 채용되며, 3개월간 훈련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이며, 교대 근무 형태입니다. 네, 인턴으로 처음에는 채용이 되고, 3개월간 훈련 기간이 또 있군요. 이 기간 동안 배움의 기간으로 쌓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우유협동조합 서류 전형이 합격이 되고 나면 필기 전형이 있어요. 이 필기 전형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자, 필기 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필기 전형은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 및 소양을 판단하는 테스트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히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 내 많은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분양 상식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들,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경제 분양을 준비하고요.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분양 틈틈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면접 전형,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전형, 1차 면접 전형부터 시작이 되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1차 면접은 5인 1조 또는 6인 1조로 토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면접이며, 토론 후에 토론에 대한 질문과 기본적인 인성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토론 면접 주제는 최근 시사 이슈부터 직종에 관한 견해, 기업의 발전 방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평소 상식에 대한 관심과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는 습관으로 자신의 소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다 대 다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접 질문 유형별로 요구되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직무에 대한 열정과 입사 의지를 소신 있게 표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1차 면접은 5인 1조 토론 면접이고요. 신체검찰 후에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도 진행이 되는군요.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문자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결해 드려야 되겠지요? 문자 하나 주세요. 볼까요? 나이, 성별에 대한 제안이 있나요? 라고 주셨어요. 제안이 개인적으로는 없어지면 하는 바람인데, 있을까요? 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전형상에 불공정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 반가운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인데요. 네, 나이와 성별에 제안이 전혀 없군요.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 234만원님. 임금 복리 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관심사죠. 최대 관심사입니다. 단골 질문입니다. 네, 서울우유협동조합 기능직 임금은 연봉으로 약 2,800만 원이며, 시간 내, 야간, 휴일 등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각종 경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클 활동과 춘축의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채엑스펠, 오늘은요.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복리 후생도 이렇게 지원이 잘 되는 회사였네요. 채용 마감일 7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보통은 자정이나 오후 6시, 5시 이렇게 마감인데, 오후 3시 마감이니까요. 주의해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임박했습니다. 서둘러서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커리어에 송영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